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 26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결단고 막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홍기훈, 유재규, 김송호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들과 시의회 의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부의장, 의장 이런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양산에서 한 3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직을 바꿔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또 그제 울산에서 200명이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은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까지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이동하는 말하자면 엑소더스 민주당 행렬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권력이 기울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거기다가 민주당의 일당 행포 등의 염증을 엮인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다시 그 정권이 이어지는 것을 쳐다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걸로 봐서 그야말로 지금의 민주당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뿌리 정당에 몸담았던 이들은 윤석열 후보 직속에 있는 캠프 직속에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대선이 41위를 남은 시점에서 탈민주당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기훈, 유재규, 김성호 전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소위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등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인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데 힘을 모으는 행렬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교류협력과 동서화합정책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탈권위와 지방분권정책의 정치의 뜻을 합계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능력과 위선과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 그리고 남북문제나 경제위기, 청년실업 등으로 국민생활을 피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위선적인 내로남불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이러한 세력과 함께 했음이 부끄러울 정도다. 나라를 엉망으로 망가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권연장은 시대적 죄악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결단고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당년코 정권교체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역계층 이념으로 갈라치기하는 정권연장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명당에 오른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전 의원, 전 국회의원 세 사람 외에도 전 민연식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 양해령 전 광주광역시의원, 최남열 전 전북도 교육위원장, 남만진 전 강원도 의원, 윤만환 전 민주당 성북구의회 의장 등등 해서 아주 수월, 촌천, 전국적으로 지금 의회나 당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이 자체 밑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 양산, 문재인이 고향이라고 또 사저가 들어선 양산에서부터 300명이 탈당을 했고 울산에도 200명이 도저히 문재인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늘 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즉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 26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안에 내부 균열이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친이재명계 그리고 친문파 이 세력 간의 안력과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파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 또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하는 평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아래에서 많이 탄압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곧 이재명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척과 굉장히 갈등을 빚고 문재인을 단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아 돌면서 그러면서 차라리 이재명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안에 있는 핵심 세력들부터 삭삭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다. 하는 걸 보면 뭔가 민주당 안에서 지금 균열, 분열 이런 것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선거가 한 40여일 남았는데 이런 움직임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가 획득 이런 것이 변수가 되면서 선거전에 더욱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